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샤인! 3박자 음악이네? 3박자 음악 Now you're here to stay 오람스럽게 참 미소도 어우 이쁘다 어우 너무 이쁘다 음 유명한 사람 오 유명한 모리세다 문 유명한 가수인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노래를 그냥 차분하고 편하게 즐기고 있다는 느낌? 자세도 봐 이렇게 부르잖아 그냥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목소리야 어 나도 나도 엄청 좋아하는 소리거든 뭐라 그럴까 사실 우리가 보컬을 이제 코치를 하고 할 때 고개 많이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고개 들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 뭐 이렇게 부르나 이렇게 힘 딱 주고 부르나 힘도 사실 주면 안 되잖아 그치 풀어줘야지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줘야 되는데 릴렉스가 돼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상관없어 상관없는 거야 상관없고 그냥 그니까 오 근데 막 저렇게 갑자기 왜 이 노래 듣는데 되게 마음이 경건해지지 깨끗해지는 느낌 약간 약간 CCM 느낌 살짝 있으면서 정화시켜주는 느낌이 좀 멜로디 라인들이 좀 예쁘다 노래도 예쁘고 가성 소리도 너무 예쁘다 그런 거 같아 응 아 그리고 나는 가성 이 모리새나무의 가성이 이쁜 가성이긴 한데 이제 약간 뭐랄까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치 이게 참 뭐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성이야 이렇게 애자 오오오 그런 느낌이 있어 맞아 그냥 우리 아이돌처럼 막 이쁘다 그냥 이쁘다 이런 거 말고 호흡이 이제 배움이 쫙 깔어있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가성 내가 좋아하는 가성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더 들어볼까요?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와우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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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헤 오오오헤 그런 톤이 아니야. 왜 안 나오나 했어. 게임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2. 2. 2. 2. 3. 4. 뭐야? 뭐야? 와 장난아니지? 장난아니네. 앞에서는 그냥 예뻐, 예쁘다. 감정이 되게 좋은 가수구나 했는데 뒤에서 막. 그러니까 모리스 안무는 몇 개를 리액션을 했었고 다른 것도 모니터하면서 보는데 볼 때마다 이제 정말 이제 잘한다고 느끼는 부분이 나는 이제 공명감에 대한 공간이동인 것 같아. 걸리는 음들이 있잖아 사실. 우리가 소리를 내고 하다보면 걸리는 음들이 있는데 그리고 공간이동을 살짝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톤이 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. 그러니까. 그게 이제 패디 보이스까지 가서 정말 깔끔하게 연결되는 이 느낌. 이게 정말 모리스 안무는 갖고 있는 정말 좋은 스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. 그리고 호흡. 호흡에 노래할 때의 호흡 배분이 정말 잘, 호흡 배분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. 음. 진짜 깔끔하다고 나도 말을 하고 싶었어. 그러니까 그 저 정도 약간 앞에 브릿지 좀 초반에서 느껴지는 살짝 그 약간 보기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느낌인지 원래 톤인지 나는지 요번에 처음 봐서 살짝 조금 적지가 좀 세게 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되게 안정적으로 고음으로 완전 높은 고음인데도 뭔가 되게 넘치게 부르는 느낌이 없고 되게 깔끔하고 안정적인데 사실 이제 뒤쪽으로 많이 보내잖아 소리를. 근데도 막 이렇게 답답하게 안 느껴지고. 그게 되게 신기하다. 보통 난 신기한 게 거기에 이렇게 들고 부르면 나는 못 타고 해 저렇게. 어떻게 저렇게 잘 부를 수가 있지? 이게 사실 타고난 그 근육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. 어. 타고남이 있어. 그냥 뭐 이 분은 그냥 뭐 못 타는 게 없을 것 같은데. 뭐 이렇게 딱딱 누르면 바로 아 이렇게 나와요. 안 나오는 게 없을 것 같은데. 아 역시 모르지만 아마 대단해. 완전 실력자 실력자. 코 mest리를 하는anas. 사진 leopard의 가격은 보고 더よ우리로 생각되지 않아 보세요. 저희가 다시 한번 by pies groupe Ryan Omael 그다음에 제가 제대로 fotograf에ِ 저기 있는 재밌기 setup. ...</告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